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김진애입니다. 7월 임시국회 16일 날 개원했고 오늘부터 사실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 들어오시고 상임위에서 법안 상정하고 소위 구성해서 추진이 될 텐데 이번 7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일 겁니다. 이 법안들이 이번에 제대로 통과가 돼야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부동산 불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의 질문의 내용을 보나 또 지금 국회에서 약간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법안 소위 구성을 거부함으로써 지금 제대로 된 법안 심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서 약간 또 더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문입니다. 사회 안정과 성장 잠재력을 깎아먹는 부동산 광풍을 확실히 다잡는 정책 기조를 세워야 합니다. 7월 임시국회의 절대적 소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입니다. 이번 주부터 7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인 상임위 입법 활동에 돌입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부동산시장 안정법안 처리에 다 함께 나설 곳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세입자분들이 쫓겨날 걱정이나 지나친 가격 앙 등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 안정성 보장입니다. 임대차 3법 즉 전월세 인상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의 7월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간 수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자가 보유율은 전국적으로 61%입니다. 여전히 40여 퍼센트의 국민은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고 그중 30% 이상이 민간임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경우에는 자가 거주율이 더욱 떨어져서 과반을 넘는 세대가 민간임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가를 보유한 국민과 임대로 거주하는 국민 간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차이나다 보니 임대차 시장을 넘어 매매 시장에까지 역량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 가구는 평균 10.7년 임차 가구는 평균 3.2년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 없는 국민도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 정책의 튼실히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주거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임대료 급등을 막고 전월세 신고제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전월세 급등을 우려하지만 그동안 오히려 제도 미비로 인해 전월세는 더욱 상승되어 왔습니다. 논의가 시작되었던 10년 전에 해당 제도가 입법화되었더라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 대란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기간 상승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낮추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는 종부세 강화를 통한 보유세 정상화입니다. 현 종부세는 주택의 과도한 소유를 막고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에는 너무나도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은 0.16%로 OECD 평균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08년 8,500억 원 수준의 주택 종부세는 2018년 10년 뒤에 4,400억 원 수준으로 오히려 반토막 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종부세 인상이 세금 폭탄이라 호들갑을 떨지만 애초 보유세 인상의 목적을 상실해온 종부세의 실효성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보유세 강화를 비판하는 일부 언론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쏟아내는 미래통합당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주택시장을 원치 않는 것입니까? 단타 투기 이익을 그대로 놔두자는 것입니까? 투기 세력의 편을 들어주려는 것입니까? 집값 앙등과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대다수 국민의 불만에 길을 닫으려 하시는 것입니까? 일부 언론의 종부세 폭탄론은 상당 부분 부풀려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받아보니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이 2018년 기준 20명에 불과했습니다. 과표 94억 원, 시가 1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20명을 대상으로 한 6% 세율 인상이 어떻게 세금 폭탄이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종부세 대상 인원 역시 전체 국민의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 조세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 종부세가 재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실제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부분 공식 가격을 정상화하고 종부세 과표의 현행 6단계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해서 세율을 높이고 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현재 12억에서 50억 원 구간은 약 1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자리하고 있지만 구간이 너무 넓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세분화해서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인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담토록 하여서 전반적인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배려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기 보유로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여부를 따져서 실수요와 자산 증식을 노린 가수요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자체를 배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주택자의 한해 종합부동사 공제 한도를 80%까지 높여주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은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칫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현상을 더욱 강화할 위험이 큰 제도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실거주하는 소득이 적은 고령층을 위한 제도는 보완되어야 합니다. 바로 제가 제안한 이번에 발의한 세금 납부 유예 제도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 등 이전이 발생할 때 그동안 유예한 세금을 일괄 납부토록 하는 납부 편의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납부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종부세를 부담스러워하며 반대하는 많은 실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납부 편의 증대를 통해 종부세에 대한 반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단타 투기와 일명 똘똘한 한 채로의 집중을 막기 위한 틀을 갖춰야 합니다. 7.10 대책에서 단타 투기를 막기 위해 취득세 12% 강화, 양도세 70% 인상 등을 발표했지만 실거주가 아닌 집값 상승을 노린 주택 구매를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 본격화 이후에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현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그 중에서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주택가격이나 실거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1가구 1주택은 옳다는 잘못된 시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철저하게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이라 불리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가계 자산이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꾸게 되는 나라입니다. 이 현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고가 주택에 살거나 다주택자인 사람들이 그에 적법한 세금을 내고 주택이 과도한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여러 환수 장치를 만들어서 삶의 기본이 되는 집이 자산 불평등, 격차와 박탈감의 주범이 되지 않게 제도적 틀을 만들면 저절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접근할 걱정 안 하고 전월세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면 또 저절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시면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 그리고 종부세 강화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